이들 반란 주도 세력은 이후 죗값을 치렀는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알아봤습니다. 이들 반란 주도 세력은 이후 죗값을 치렀는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알아봤습니다. 이태신의 실존 인물은 장태환 사령관입니다. 12.12 이후 14년이 지난 1993년 7월, 장 전 사령관은 동료 장성들과 함께 전두환, 노태우 등 반란을 주도한 3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그런데 검찰은 1년 뒤 전원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. 이 같은 검찰의 결론에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. 고소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 다시 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아이를 낳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. 여기에 노태우 비자금까지 폭로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은 결국 특별법을 만들었고 떠밀리듯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듬해 이들 중 16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. 많이 늦었지만 12.12 군사반란 주역들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. 1심에서 전두환, 4형, 노태우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전두환 비서실장이던 허합형 등 징역 10년이 4명, 징역 8년도 4명, 징역 7년 3명, 징역 4년은 2명 이었습니다. 한 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하지만 항소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, 노태우 징역 17년 등 전원 형량이 줄었고요.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이렇게 뒤늦게나마 역사의 단죄가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. 그런데 고작 8개월이 지난 1997년 12월 20일 정부는 관련자 전원을 사면했습니다. 전두환과 노태우는 수감된 지 2년 만에 풀려났지만 반성은 없었습니다.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.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. 골고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당시 특전사 공수 여단장이었던 박희도와 장기호는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관련자들이 사면되자 귀국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. 또 12.12 당일 연희동 비밀 요정으로 군 수뇌부를 유인했던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은 2018년 86세로 숨질 때까지 캐나다에서 숨어 살았는데요. 매달 200만 원 달하는 군인 연금을 꼬박꼬박 지급받았습니다.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. 보니 이주소